우리가 직접 웹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선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요 컴퓨터가 냉장고처럼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언제 접속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을 배워서 깔아야 되고요 또 집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 웹서버에 연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대신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호스트라고 하거든요 웹서버를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다시 말해서 호스트를 빌려준 회사를 웹포스팅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회사를 찾고 싶으면 검색엔진에 웹포스팅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여러분들 대신 웹서버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수많은 웹포스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무료면서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를 이용할 거예요 바로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오픈소스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뭘 하는 서비스인지는 우리 차차로 알아보고요 이 서비스가 해주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는 웹서버를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공짜로요 한번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죠 우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에서 사인인, 사인업이 있는데 사인업을 누르시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인을 눌러서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건데요 좀 복잡하죠? 워낙 많은 기능이 있어서 그래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그러면 New Repository라는 버튼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더하기 있죠? 이걸 누르면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건 간에 찾아주시고 Repository라는 건 뭐냐면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저장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소스를 GitHub라는 사이트에다가 보관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Dropbox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 또 iCloud 또 뭐가 있나요? OneDrive 이런 서비스들이 파일을 보관해 주죠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래머 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New Repository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Create a New Repository 새로운 저장소를 만든다 라는 화면에서 Repository Name, 저장소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면 되는데요 저는 Web1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머지 부분을 그냥 두면 돼요 이거 Public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걸 좀 해주세요 Initialize this repository with a Rename 아니 ReadMe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음... 그냥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 안 드릴게요 아... 체크하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reate Repository 를 합시다 그럼 저장소 생성하기 버튼을 누른 거죠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소스 코드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럼 뭘 가져올까요? 우리 컴퓨터가 고장나도 인터넷에 우리 소스 코드가 올라가 있으니까 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업로드 파일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버튼이죠 클릭 그럼 여기 보면 이곳에다가 업로드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 Choose Files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예제 저는 Web1이거든요 여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구석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갖고 Open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한 파일이 전부 다 업로드가 되면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할 때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여기다가 써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첫 번째니까 첫 번째 버전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Commit Changes 하면 이제 실제로 보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파일이 수정되잖아요 그럼 또 업로드해요 그리고 수정한 내용이 뭔지를 여기다가 적어주고 또 Commit Changes를 하면 다시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수정될 때마다 그 변경 사항들을 저장하는 걸 버전 관리라고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업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끝나요 됐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작업한 파일이 이 GitHub라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주소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작업한 파일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눌러볼까요? 클릭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작업한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내용을 수정했다면 다시 업로드 파일을 해서 또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려놓은 이 파일이 HTML 파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는 고맙게도 우리가 이 파일들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컴퓨터와 웹서버를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설정을 좀 바꿔야 돼요 여기 Settings, 설정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럼 여기 쭉 내려가 보면 GitHub Pages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서 소스 밑에 No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됩니다 Master Branch라는 걸 선택하세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는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제가 한번 클릭해 볼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가 보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GitHub에서 준 저 주소 있잖아요 저 주소를 여러분이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뿌리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접속을 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주소 뒤에다가 우리가 직접 index.html이라고 붙여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itHub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웹서버와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지 않고도 무료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여러분은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웹포스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한 것인지를 한번 그림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index.html 파일이 있고 저 파일을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컴퓨터에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 내 컴퓨터의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배워야 돼요 또 설정해야 되고 뭔가를 깔아야 됩니다 복잡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건 힘드니까 대신에 이것을 해주는 회사한테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회사는 GitHub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이라는 회사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index.html 파일을 업로드하면 그 파일은 이제 저기에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GitHub에다가 나는 이 저장소를 웹서버로도 쓸 거애라고 설정을 하면 웹서버가 활성화가 되면서 GitHub이 여러분에게 주소를 알려줍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면 index.html 파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 주소를 방문자에게 알려주면 방문자는 주소창에다가 저것을 입력하고 접속을 하면 웹서버가 index.html 파일을 읽어서 그것을 방문객에게 전달해 주면 방문객의 웹브라우저에 저 파일이 열리면서 이 파일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 한 대 한 대를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호스팅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이 호스팅 사업의 목적이 웹이라고 한다면 웹서버라고 한다면 그것을 웹포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우리처럼 html 파일만을 서비스하고 싶을 때는 지금은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겠지만 static 웹포스팅이라고 불러요 static 웹포스팅은 무료도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php나 파이썬, 루비온 레이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다이나믹 웹포스팅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동작하게 되는 거였어요 대충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웹포스팅이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웹포스팅은 쉽지만 또 인터넷이 동작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감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신에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못 배운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현업에서 웹서버를 운영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조로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